오늘은 여러분께 마통론과 오마카세 그리고 우울증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마통론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결혼을 하는데 돈 한 푼 모으지 않고 마통 뚫어서 오마카세 호캉스 즐기다가 결혼할 때가 되자 남자에게 일단 자기 이자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어차피 결혼할 거 지금 빨리 빚 갚아달라 라는 식의 정신머리를 가진 인간들의 행동양식을 마통론이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은 결혼할 여자가 돈 하나 안 모으고 마통사천을 가지고 있다는 저런 내용이 조작일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 생각은 여초 커뮤니티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었으며 요즘 마통론 어쩌고 하는 거 조작이야 진짜야 라는 식으로 여자들 사이에서도 지금 소문이 파다하게 나고 있죠. 난 주변에 마통 있는 사람 못 봤는데 진짜로 여자들이 마통을 그렇게 많이 써? 커뮤니티 돌아다니는 저짤방들이 맞다면 오마카세 호캉스 같은 소비는 여자들이 하고 남자들은 저축만 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진짜 마통론이 맞는 건지 궁금해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성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학자금 대출 비상금 전세대출 받는 여자 진짜 많고 월급이 200후반인데 카드값에 200 나오는 친구도 있고 할부로 명품백 호캉스 오마카세 다니는 친구 너무 많아 라고 마통론은 진짜라고 여성들이 말하고 있죠. 내 주변에 마통론까진 아니어도 돈 안 모으는 여자들 많긴 한계 다들 해외여행 다니고 준명품 입고 다녀. 남자들은 가성비 존나 챙기는 꽁치남 많다는 게 다른 점이야. 내 남동생은 빠지가서 허름한 펜션에 술 퍼먹는 게 전부인데 내 친구들은 50만원 60만원짜리 풀빌라 찾고 있는 게 현실이야. 근데 남자들 어이없는 게 여자들이 마통 쓰든 말든 뭔 상관이야 그런 남자들이 돈도 못 벌고 설거지도 못 시켜주면서 퐁퐁 타령하더라. 나는 아주 현실적인 여성의 답변도 있으며 나도 30대 초반인데 작년까지 마통이 썼고 20대 때 호캉스 존나 다니고 해외 놀러가고 쇼핑함. 7년차 직장인인데 돈 거의 못 모음 흑흑. 내 친구 마통으로 돈 쓰는 게 습관이었고 2천만원 가지고 남자 잘 물어서 결혼함. 내 주변 여자도 두 명이나 있어서 이게 주작인가 아닌가 긴감인가 해. 나는 이런 간증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래도 마통을 쓰는 mz세대들의 썰들이 조작 같으신가요? 나 이거 보여주기 삶이야. 오마카세 가는 거만 인스타에 업로드하고 호텔 라운지나 뷰 이쁜 카페만 인스타에 올리는 삶을 살고 있어. 라고 말하며 오마카세 호캉스를 즐기는 우리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자는 당연하게도 부모님도 모르고 친구들도 모르는 빚이 5천만원이 있으시죠. 인스타로 저렇게 오마카세 호캉스를 가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남 인생만 즐겁고 이벤트가 가득해 보인다. 나는 도태인생 같고 남의 인생만 꿀잼의 이벤트가 가득해 보여. 구르노마스 콘서트 유튜브 영상으로 보는데 눈물이 잘 잘라와서 우울해. 라고 말하며 다른 사람의 인스타를 보며 자신의 삶을 비교하기 때문이죠. 인스타는 모든 만학의 근원입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의 삶과 다른 사람의 삶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인스타가 있기 전에는 옆집 사람 혹은 같은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끼리 서로 비교를 했었죠. 하지만 인스타 같은 sns가 발전하고 나서는 허세 가득한 인스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하고 그 허영심에 지고 싶지 않아서 자기도 빚을 내서 오마카세 호캉스 해외여행 명품백에 중독되는 거죠. 지금 제가 하는 말이 거짓말 같으신가요? 이 현상은 솔직히 여자든 남자든 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사람들 중에서 자신이 이 영상 보고 화가 난다 싶으면 자신의 인생을 한번 다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와 비교하며 사는 삶은 자신을 더더욱 힘들게만 만들 뿐이니 말이죠.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만드느라 고생한 은희 치킨 한마리 사 먹으라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한 줄 요약. 브루노마스가 콘서트를 하는데 왜 니가 우울하냐?